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일에 은퇴했고 또 직접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열정과 또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주 안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기쁨과 그분들의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여서 젊은 세대까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오니 저희의 빈 마음에 주의 것으로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사 저희로 하여금 큰 기쁨과 감사 중에 오늘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근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교회의 꽃 죽어서 교회의 별입니다 공예의 앞에서 스테반의 폭풍 같은 질타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베드로의 설교 때는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만 스테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진 말에 당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스테반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분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테반은 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테반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 그 대적들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누르러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다는 말은 55절과 56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서 계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절만큼은 서 계신다고 하는데 왜 서 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단열소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되어 왔던 그 인자가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은 하늘에서 스테반의 변호자로서 혹은 그의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앉아계시는지 서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서 있던 스테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눈이 딱 마주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지만 누구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십수명으로 된 전문 합창단이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모두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맨 앞줄에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요 젊은 청년이 보기에 공연하고 있던 멤버 중에서도 특별히 한 소프라노 파트를 리드하고 있던 자매가 특별히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돋보였습니다 목소리나 무대 매너나 용모가 너무나도 출중하고 아름다워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저게 사람인가 하늘의 천사인가 하며 넋을 잃고 시종일관 그 자매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매에게 매혹되어서 흠뻑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 인사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소프라노 자매와 청년이 순식간에 눈길이 딱 마주쳤습니다 단지 몇 초간 눈이 마주친 것에 불과한데요 그 순간 청년은 온몸이 마비되고 척추 속으로 전류가 짜르르르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온 우주가 멈춰서고 주위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 느낌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인데요 스테반이 본 것이 그것과 아주 흡수한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테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혹독한 신문을 받고 있고요 또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고요 오직 그분에게로 몰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분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삶을 다 가져간 바로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까요? 온 우주가 멈춰서고 사방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자신을 어두운가 끌고 가고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짱돌을 집어넣더니 나를 친다 한들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유혈이 낭자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한들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스테바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스테바는 또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대로입니다 스테바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오직 예수의 길로만 행하였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죽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할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에 이 한 가지를 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살아생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으니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이 구질구질한데 않고 깔끔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이 숨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자리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사의 물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여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곳곳으로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까지 흩어지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가택수색과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흩어진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꽁꽁 숨거나 조용히 침묵을 지키기는 커녕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보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내들인 공유의 금지령과 폭력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보금전도를 주도한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보금전도 사역에 앞장섰던 것은 평범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모든 교인들은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깨심을 따라서 제각각 흩어져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보금이 위축되고 약화되게 가기는 커녕 오히려 보금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말탈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금의 불씨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군대에서 배웠던 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살았어 결의 꽃 죽어서 결의 별 장하다 그 이유는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군인이 평상시에 살아서는 결의의 꽃이 되고 전쟁이라도 나서 죽는다면 결의의 별이 된다는 그런 나라라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이 군가의 가사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노래 가사를 말한다면 다들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런 노래를 한다면 아무도 웃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서 교회의 꽃 죽어서 교회의 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꽃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은 죽어서 영원한 교회의 별로 남았습니다 스테반과는 반대로 살아서 교회의 꽃처럼 피어나고 큰 향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 임직 동기였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스테반이 기여한 것은 예수 그리토를 구약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런 분으로 이해하게 만든 것과 또 첫 순교에 피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기여한 것은 사마리아인과 이디오피아의 지도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적인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또 에디오피아를 사람이 도달하기가 어려운 세상의 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그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우상승배와 거짓 종교에 짓눌렸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전에 사마리아 땅에 들러서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그 일이 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이제 빌립 집사가 거두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와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수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가 낳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낳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이적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믿음의 열매요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반의 순교와 대대적인 박회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흩어지는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조차도 더 크신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스테반을 장례 치르면서 그렇게 울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사방으로 나가서 큰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울며 질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대륙을 재패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땅에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637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추방을 당해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에게 실패이자 큰 불행으로 보였습니다 울면서 추방을 당하던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재배시되었고요 슬픔으로 그들을 전송하던 중국인 신자들은 그때까지 백만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박해하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였습니다 서영훈 전도사가 쓴 서영훈 전도사가 쓴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책을 읽으면 그 시대에 중국 내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내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어도 5천만 명이 훌쩍 넘고 1억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1, 20년간 중국에 선교적으로 중국당에서 수많은 의혹혹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회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 중에 대다수가 보금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보금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서는 꽃이 되고 죽어서는 별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스테판처럼 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빌리처럼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죽으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